간조 시기에 퇴배전망대 아래에서 해양생물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. 해양생물 중에 작은 따개비, 굴, 고동, 작은 소라고동,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갯지렁이의 집입니다. 이 안에는 갯지렁이가 짜개비 같은 걸 이용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. 이게 깊이가 대략 20cm 정도, 긴 것은 30cm 정도 나오는데 지금 아마도 갯지렁이가 놀랬겠네요. 갯지렁이 집이 이쪽에도 있고 생각보다 많네요. 갯벌 지역에 갯지렁이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. 이 인근이 다 갯벌 지역이라서 갯지렁이가 많네요. 하트킹이나 턱 Allen 5동을 좀 잡아서 그리고